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고1, 3월 모의고사 36번 문제, 글의 순서 찾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순서를 파악하지 못할 걸 대비를 해서 ABC를 쭉 읽어보고 순서를 끼워 맞춰보는 형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거의 모든 주요한 스포츠 활동이요. 공으로 같이 플레이 하면은 스포츠를 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과 함께 플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sporting activity도 중요한 키워드지만 ball,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공은요. 아마도 정확한 사이즈와 무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그것이 그 공이요. 철쇠로 된 빈 공으로 만들어졌다면요. 그것은 너무나도 단단할 거래요. 다시 말해서 철로 뭔가 속이 빈 철공이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단단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만약에 그것 즉 공이요. 가벼운 어떤 이거는 이 폼은 저희가 메모리 폼, 베개 메모리 폼 아시죠? 그런 폼 같은 건데 그런 약간 고무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벼운 어떤 폼 재질의 고무로 만들어졌다면 그리고 중심이 굉장히 무겁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부드러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빈 철공은 너무 단단하고 뭔가 가운데는 단단하고 무겁지만 겉에가 약간 가벼운 고무 재질로 이루어졌다면 너무 말랑하고 부드러울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뭔가 공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스티프하고 소프트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가 그럼 어디에 순서로 연결이 될지 한번 짐작을 이따가 한꺼번에 해볼게요. 게임의 규칙은요. 언제나 규칙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규칙이냐면 허용된 공의 타입에 대한 규칙도 포함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좀 뭔가 넓은 브로드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볼의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요. 그거는 또 뭘로 시작하냐면 그 규칙은요. 공의 사이즈와 무게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분사 부문인데요. 원래는 and the rules start with the size and the weight of the ball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접속사 생략하고 이 rules는 앞에 주어가 동일하니까 지워주고요. 지금 능동의 의미를 가진 start 동사가 쓰일 수 있었으니까 현재 분사로 바꿔줬죠. 그렇게 시작을 해주면 되고 아 여기서는 지금 그 공의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 첫 규칙으로는 뭔가 사이즈와 웨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The ball must also have a certain stiffness. 공은요. 또한 특정한 단단함의 정도도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지금 공이 스포츠에 사용되어야 할 공의 규칙으로 어떤 사이즈나 크기나 무게도 얘기가 됐지만 stiffness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가요. 여기서도 the correct size and weight 그 정확한 사이즈와 웨잇 이 부분이 지금 여기랑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는 이 뒤에는 stiff랑 soft라는 stiffness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 아마 B 다음에 A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실 수 있겠죠. Similarly, along with stiffness, a ball needs to bounce properly. 유사하게요. 단단함에 덧붙여서요. 단단함 말고도요. 공은 제대로 적당히 bounce 하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bounce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통 공을 던지면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뛰잖아요. 그걸 bounce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 지금 앞에서 stiffness에 대한 이야기 끝났고 이제는 bounce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 문장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위에서 B 다음에 A가 나오고 이 stiffness에 대한 단단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 bounce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나올 부분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A solid rubber ball would be too bouncy for most sports and a solid ball made of clay would not bounce at all. 단단한 고무공은요. 대부분의 스포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튕겨져 나갈 거래요. 그리고요. 점토로 만들어진 단단한 공은요. 전혀 그렇게 통통 튕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bounce에 대한 것도 우리가 스포츠에 사용되는 공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는요. made of 해가지고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과거 분사가 사용이 돼서 점토로 만들어진 단단한 공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not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답은요. B, A, C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선지에서는 바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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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